우와, 건더기 구독 돌려주시오 먹방 싶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한식 먹방 그럼 렛츠고 이건 된장찌개고요 거기 있는 김치찌개 그리고 햄, 야채, 볶음밥,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그리고 계란찜 지금 공깃밥 이렇게 먹겠습니다 건더기 역시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김치찌개 미친렛 바다 바닷가 너무 맛있었어요 된장 열대 진짜 멈추냄 물 로마토 설탕 두루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케찹이 발려서 왔는데 제가 케찹이 너무 안 예뻐서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맛은 죽인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추냉이 엄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가득 찹쌀떡 살짝 맵네요 살짝 맵네요 조합 와..땀나.. 땀나.. 양념장 와... 치킨이 너무 맛있어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